종아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있고요. 그다음 고민은 뭘까? 한번 볼까요? 종아리가 당기고 발 뒤꿈치가 아프대요. 발 뒤꿈치.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게 발바닥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종아리하고도 관련이 있나 봐요. 그럼요. 발 뒤꿈치가 디딜 때 발 뒤꿈치가 아프다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족저근막인데요. 족저근막의 뒤꿈치 뼈에 붓든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디딜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품을 준비했는데. 발 모양이군요. 발 모양입니다. 조금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종아리 근육이랑 연관이 있어요.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이렇게 있으면서 족저근막의 마지막이 뒤꿈치 뼈에 부착되게 되면서 결국 여기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이 아프면서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종아리 근육 중에 제일 큰 근육은 아킬레스 건도 마찬가지죠. 뒤꿈치 근육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연결이 되네요. 결국 옆에서 보면 이 아킬레스 건과 종아리 근육과 족저근막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어져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뻣뻣해지게 되면 결국 이 뒤꿈치 뼈가 자꾸 들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족저근막도 결국 당겨지게 됩니다. 족저근막이 당겨지게 되면 결국 자꾸 염증이 반복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세 파열 같은 게 생기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족저근막염이 자꾸 자주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제 주위에 여자 어르신들이 특히나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좀 걸음을 많이 걸으면 뒤꿈치가 좀 당기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증상을 겪으면 병원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도 그렇게 걱정될 때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병원을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결국 처음에 증상 자체가 처음에는 통증이 좀 경미하다가 병을 방치하게 되면 점점 증상이 심해지겠죠. 족저근막염은 당연히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치료하지 않고 사실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도 1년 내 90% 이상의 환자의 증상이 좋아진다고 돼 있어요. 결국 이게 발을 많이 써서 결리는 병이고 노화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좋아지긴 하지만 1년 동안 우리가 아프면서 참고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1년 동안 통증이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통증이 만성화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빨리 통증을 조절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아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저근막이 발바닥에 붙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기간이나마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면서 통증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아까 종아리 뒤쪽 근육과 족저근막을 자꾸 스트레칭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뒤꿈치 패드가 있어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말랑말랑한 뒤꿈치 패드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깔창이 있는데 칼창이 푹신푹신하고 좀 두툼하네요. 그렇죠. 깔창을 좀 이렇게 신음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 하면 환자분들이 증상이 좋아지시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하다 하면 아까 족저근막이 발뒤꿈치에 붙는 부분에 주사를 놓게 됩니다. 주사를 놓아서 통증을 좀 조절해 주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체외 충격화 같은 것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치료를 하면 다 좋아지는데 정말 정말 드물게 이렇게도 정말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드물지만 수술적 치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족저근막 겸 해결적 방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중요하고요. 발바닥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발바닥이 아픈 질환이지만 종아리 근육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제가 소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족저근막 자체가 종아리 근육 뒤쪽으로 있는 아킬레스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 근육을 포함한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족저근막이라는 것은 우리 발의 아치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저근막염이 발을 많이 쓰고 노화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족저근막이 자꾸 뻣뻣해집니다. 뻣뻣해지게 되면 자꾸 늘어나지 않게 되고 자꾸 염증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세 파열이 생기면서 조금 조금 더 뻣뻣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족저근막이라도 증상이 더 심해지고 족저근막염이 자꾸 재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지 근육,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족저근막 자체 발바닥 근육, 족저근막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교수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발바닥이 아픈 분들이 평발인 경우도 있고 요조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옮그러도 됐네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죠. 발바닥 산이 높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발 아치를 좀 더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발의 아치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요족보다는 사실은 발 아치가 무너지는 평발 같은 게 많은데요. 발의 아치는 우리가 걸을 때 발바닥에 충격이 가해질 게 아닙니까? 이 충격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낮추기 위한 우리 발의 구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평발 아치가 없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걸을 때 자극이 직접적으로 발바닥에 도달하게 되고 발목 주위에 여러 가지 피로감이 오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치를 잘 유지해 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요족이 있다, 평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편안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발이 있는 경우 특히 나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편안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고 발목 주변이 힘들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치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줄 필요가 있죠. 아치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깔창이 제일 간단합니다. 깔창 안쪽에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놔서 도톰하게 아치가 있죠. 아치가 없는 분들도 이런 깔창을 신발 밑에 깔고 신게 되면 아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바닥의 통증이라든지 발과 발목 주변의 피로감을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발의 경우 이런 깔창을 사용하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한 평발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통해서 아치를 만들어주는 수술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깔창 말고도 또 간단하게 아치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거든요. 슬라이드에서 아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이 발 안쪽에, 이게 발 안쪽입니다. 뼈라서 잘 보이시면 안쪽에 후경골건이라는 아주 중요한 힘줄이 있습니다. 저 근육이 결국 나중에 아치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환자분들께서 발목을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발 안쪽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이죠. 아마 트레이너 분께서 다시 한 번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런 후경골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런 통증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키 커지려고 키높이 깔창만 깔았어요. 건강을 위해서 아치 깔창. 많이 깔창. 아치 깔창으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 나온 김에 종아리와 발에 힘을 좀 기를 수 있는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고노 트레이너님 앞으로 모실게요. 하느님 같이 해주시고. 이번에도 맨발로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발이 튼튼하시네요. 발을 신발 또 뽑고 왔어요? 네. 발이 좀 튼튼해 보이죠? 손 떼나 짓나요? 발을. 일단은 발바닥이 운동을 하기 전에 발바닥이 좀 아프고 뻐근하다고 하면 운동의 효과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발바닥을 직접 손으로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체중을 이렇게 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다가? 네. 지금 아령으로 또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긴 우산, 봉 가지고 좀 이용을 해도 됩니다. 세 가지 부위를 할 텐데요. 맨 위에 보면 이 뼈가 있죠. 여기요? 네. 이 뼈 바로 아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래부터. 네. 거기에 대고 그다음에 뒷꿈치를 붙이셔야 돼요. 아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살짝 체중을 가볍게 이동하세요.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고. 그런데요? 그렇죠. 손 아파요. 그런데 너무 아플 정도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럼 살살 해도 되죠? 살살. 살살. 바로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살살. 가볍게.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그다음에는 이번에는 중앙에. 중앙에. 네. 그렇죠.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중앙에 대고. 뒷꿈치를 붙이셔야 돼요. 항상 뒷꿈치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발을 꽉 눌러주세요. 힘을 조금씩 주면서. 그렇죠. 꽉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뒷꿈치 바로 앞에. 아까 서두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뒷꿈치 바로 앞에서 염증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했죠. 저도 고기가 제일 아파요. 그렇죠. 그쪽에도 가볍게만 눌러주세요. 가볍게. 가볍게 된다. 네. 상당히 아픈데요. 그렇죠. 가볍게만 눌러주세요. 많이 뭉쳐있나 봐요. 네. 자 이번에는 실적으로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밴드를 좀 이용할 겁니다. 산성이 있는 밴드. 네. 대우군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요적도 있지만. 이렇게 평발 이렇게 무너진. 맞아요. 차가 많이 무너져.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중을 실었을 때. 맞아요. 이런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딱 끼우고요. 아. 펴서 해야 돼요. 키면 안 돼요? 네. 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키면 안 돼요? 네. 끼워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당길 거예요. 이쪽으로요? 네. 옆으로. 네. 네. 아. 반대쪽이에요. 무릎 바깥죠? 반대쪽으로? 그렇죠. 무릎 바깥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반복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죠. 맞지 않게 반대죠. 발가락을 약간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당겨주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는 거예요. 네. 꽉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치 쪽 발바닥 쪽에 전체적으로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발가락이 빨개졌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네. 살짝 낫다가 한 번 더 바닥을 꽉 눌러주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체중을 딱 실으면서 이걸 당겨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당겨줄 때 옆으로 당겨줄 때 이게 계속 옆으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더 이렇게 꽉 누르셔야 돼요. 여기는 누르고. 그렇죠. 이 뼈를 더 꽉 누르셔야 돼요. 나머지 공간은 다 눌러주고 아치만 살려주는 거구나. 그렇지만 발목이 절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발목을 최대한 세워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제 손가락이 있는 부분이 꽉 눌러주셔야 됩니다. 더 돌려야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아치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힘을 주시는 이 모션이 되겠습니다. 이거 할 때 발가락을 다 일일이 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뜨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뜨면 안 됩니다. 발바닥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개구리 발가락처럼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줘도 안 돼요. 아 그러면 이제 밴드 좀 넓게 펼치는 게 좋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밴드가 지금 굉장히 좁은 범위에 지금 발가락 걸쳐 있는데 발가락을 싹 감싸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원래는 감싸지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좁긴 했지만 이렇게 감싸주면 더 힘을 주기가 편해요.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더 힘을 주기가 편해요. 키도 잘 통할 것 같고. 더워.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 잘해야겠어요. 쉽네. 쉽지 않니까요. 신발 잘 신으시고.